다음은 핵상이 EN인 동물 ABC의 세포 가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랬어요 우선 이제 유전 문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염색체 나와있는 그림 문제고요 아 그럼 유전 문제니까 단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꼭 확인하시고 자 위로 올라오시면 동물 ABC 즉 개체가 3개가 있고 세포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 줄에 A랑 B는 같은 종이고요 그 다음 B랑 C는 다른 종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다른 종끼리는 체세포 1개당 염색체 수도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가 암컷이라고 써 있고요 같은 종에서 B는 암컷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그림 내에는요 모든 염색체를 그린 게 아니라 모든 상 염색체와 기억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? 기억이 X랑 Y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X만 그렸거나 Y만 그렸거나 해요 성 염색체는 아시겠어요? 자 그러면 문제 푸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뭐부터 찾아요? 종부터 찾아야 돼요 핵형을 보시고 가라는 친구 아 얘를 내가 1번 종이라고 할게요 핵형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N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나라는 친구 가라는 친구랑 비교해 보면 지금 핵형이 다릅니다 그죠? 이 친구의 색깔도 확실히 다르고요 핵형이 다릅니다 그럼 얘는 다른 종입니다 얘는 2N이고요 그죠? 그 다음에 다라는 친구는 종이 누구랑 같으냐라고 비교했을 때 가랑 같습니다 1번 종입니다 상동이 없으니까 N입니다 그죠? 됐죠?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? 우선은 여기 세 친구가 있는데 A, B, C가 있는데 A, B는 같은 종이고 B, C는 다른 종이라며 그럼 얘가 A, B일 거야 누군진 모르겠지만 누가 A고 누가 B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C일 거예요 그쵸? 음 자 근데 지금 얘는 2N이지만 모든 상염색체를 나타냈다 그랬기 때문에 어 나타낸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X염색체인지 Y염색체인지 모를 수 있어요 자 머리를 잘 보셔야 돼요 얘가 만약에 잘 보세요 수컷이었다면 나타낸 것이 X가 됐든 Y가 됐든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다시 문제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을 나타냈다 그랬고요 지금 이 친구는 2N인데 지금 보시면 상동이 이렇게 세쌍이 보입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수컷이었다면 상동이 세쌍이 보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2N이니까 X가 됐든 Y가 됐든 나타낸 거 하나는 있었어야죠 그쵸? 나타낸 게 X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됐죠? 아니면 나타난 게 Y인데 이 친구가 암컷이어서 없을 수도 있어요 되시겠습니까? 쉽게 얘기하면 자식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얘가 C 됐죠?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1번종 1번종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회색 뭐 이거 그 다음 작은 거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딱 보여요 이 친구가 딱 보입니다 그쵸? N인데 그러니까 지금 1번종은 N은 4인 거고요 즉 2N은 8인 거죠 1번종은 1번종은 2N은 8인 거예요 얘가 X인지 Y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번종은 정확히 따지면 2N은 8인 거죠 그쵸?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1로 오실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지금 뭔지 몰랐지만 1번종이 2N은 8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6개가 있잖아요 X가 X가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암컷이어서 나타낸 게 Y여서 X 두 개가 지워진 게 아니고요 즉 얘는 2N은 8인 아이가 아니에요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가 다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N은 8인 애가 아니어서 이게 다 나타낸 겁니다 다 나타낸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? 만약에 내가 나타낸 게 나타낸 게 Y인데 얘가 암컷이라서 X 두 개가 지워져서 이렇게 6개만 있는 거라면 얘도 2N은 8이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타낸 게 Y가 아니고 나타낸 게 X라고요 얘는 암컷이라고 2N은 6인 내가 나타낸 게 X라고 그래서 기역은 X염색체고요 그러니까 얘는 X가 있는 거고요 얘는 X가 없는 N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? 되시겠죠? 자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랬고요 그 다음 B랑 C는 다른 종이랬고 B가 암컷이랬잖아요 그럼 같은 종에서 지금 얘는 X를 나타내는데 X가 없다라는 건 Y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컷이고 얘가 암컷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종에서 암컷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B 얘가 A 이렇게 ABC 다 된 거고요 가랑 나는 그래서 암컷이고요 C는 2N은 6이니까 체세포분열 중기 때는 X염색체가 2개 그 다음에 상염색체는 염색 분체수 아니니까 내 얘기해 줘 2N은 6이니까 그럼 3이 아니라 2입니다 그래서 답은 ㄱ, ㄴ 3번이 되는 거예요 1 2 1 2 2 3 4 5 5 10 10